지금부터 19년 전입니다. 뉴욕시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정전은 무려 25시간 동안 계속이 되었는데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25시간의 암흑의 무서움과 고통을 체험하였습니다. 2천 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고 3천8백 명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며 또 이런 약탈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경찰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곧 고통이요 공포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기다립니다. 빛을 사모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지요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모하던 음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대하고 장엄한 주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명한 나는 나는 하는 위대하고 장엄한 주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위대한 장엄한 주제를 주님은 갖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신에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요 예수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약점이나 한계나 모순을 안고 있는 인간 비록 그가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도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는 말은 아무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위대한 명제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영광용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신 것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동조 세력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를 놓고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고 합시다. 정직하다면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이래야지 그 정직이 증명이 되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고 떠버린다면 다 웃음거리가 되고 말죠.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내가 세상의 빛이면 다른 사람이 그걸 증거해야지 네가 내 입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주 모욕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모욕적으로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속된 말로 하는 내 아비가 누구야 하는 질문을 사정없이 던집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넌 누구야 하는 말을 하죠. 넌 누구야 도대체. 우리가 답답하면 도대체 넌 누구야. 이렇게 우리 말을 하잖아요. 애들을 앞에 놓고도 답답하면 도대체 넌 누구야 도대체. 내 이름이 뭐야. 뭐 이러죠. 사람이야 짐승이야. 뭐 이러죠.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넌 도대체 누구야. 하고 질문을 하면서 빙정거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그런 양상이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이 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기는 세상적인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그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보세요. 28절 29절 여러분 잠깐 한 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같이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이를 행함으로 나를 허차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내소리하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실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듣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영접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했던 안했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진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화가 핸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 세계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그림입니다. 등불에서 비치는 빛이 어두운 복도를 밝히면서 드디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놓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까지 비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그림이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술평론가였던 그린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요지는 간단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서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왜 손에 등불에서 빛이 나오냐 그 그림 그거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본 것이죠.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달이 아닙니다. 그분은 빛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구세주여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명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제를 우리는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이 그 대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따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따르기만 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어두움에 절대로 다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헤매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 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빛을 얻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외우실 말씀이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외우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따름이 뭡니까? 믿는 건 뭐고 따르는 건 뭐예요?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단 시작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름의 조건이요. 따름은 믿음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따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의 심을 알려면 먼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출발이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 곳에 머무르는 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죠. 열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굉장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믿으라고 할 때는 그런 긴장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긴장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동안 가정을 버렸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자에게 다시 한번 엄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뭐여?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는 뭐여? 자기 십자가를 쳐라 그리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각자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 마음도 밝아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화내야 되고 내 인생끼리 어두움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참 불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눈이 캄캄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왜 어떤 때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곤옥을 치를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세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는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르는 것은 내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십자가는 전부 다 벗어던지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따르면 예수님이 빛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앞길에 주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따르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훤하게 비춰주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가 빛이죠.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밝힙니다. 말씀이 주님의 등불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던 16세기 당시에 제네바를 참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생명을 걸면서 참 힘겹게 개혁을 했던 존 칼빈. 그는 제네바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 어두움 후에 빛. 그러니까 어두움 후에 빛이 오게 하자. 아마 이 이야기였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제네바 시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541년 제네바 시의 규정을 보면 설교자는 일주일에 여섯 번을 설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여섯 번은 꼭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소그룹 공부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설교로 다 통했는데 설교를 여섯 번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듣고 배워야, 듣고 배워야, 눈이 열리고 듣고 배워야 빛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구부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리고 도망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십시오. 깨달을 때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춥니다.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되세요. 저는 참 답답하게 여기는데요. 하루빨리 여러분 그냥 믿는다 믿는다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들어오시면 훈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에 삐치비치여서 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제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삶이 바뀌고 어두움에서 헤매던 생활을 종기부짚고 예수와 함께 딱 바로 열린 길을 심차게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기를 따르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어두움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얼마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어두움이 짙게 깔려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얼마나 무서운 어두움이 사람들을 지금 뒤덮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요? 얼마나 무서운 어두움이 이 한국 사회를 지금 캄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까? 못 보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봅니까? 보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돈만 벌면 전부입니까? 잘 살고 즐기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자녀가 못 쓰게 되어도 예? 인격이 파괴되도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도 나만 많이 먹고 나만 많이 쌓고 나만 오래 살고 나만 즐기면 됩니까? 됩니까? 그런데 불행함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으로부터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린애들까지 그 생각이 온통 그런 사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꼴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어두움의 세력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돈 좀 불면서 좀 잘 살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황금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짙은 어두움의 골짜기를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여드는 어두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만 좋은 사굴리고 나만 큰 아파트가 살면 여러분 살아남을 줄 압니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움을 어두움을 쫓아줄 하늘의 빛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는 이 땅 위에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할까? 왜 어두움은 점점 더 기세를 기세를 피우면서 이 죄 없는 청소년까지 이런 저질반화를 가지고 여러분 더럽힐까? 이제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이제는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정말 끝장이에요. 보세요. 이건 막지도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떤 여자가 있다. 어떤 남자가 있다. 참 마음에 그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청소년들 경우는. 그러나 실제로 그 여자와 손이 안 닿는다. 뭐 뭐 어떤 배는 공상의 세계 여주인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마음대로 택합니다. 그리고 딱 뒤집어 쓰고 앉으면 침실에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누가 막아요? 나중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계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무슨 어두움이 지금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면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성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이며 넓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이 어느 것인지 세상의 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활 열려요.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빛이신데 왜 헤맵니까? 헤매기는 왜 헤매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그것 가지고 고민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하나인데 뭘 고민하고 뭐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녁에 전국 검사 신후에 설교를 갔었어요. 아 나 서참 검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난 몰랐어요. 한 4, 50명 전국에서 검사들이 모였는데 법무부 차관을 위시해서 대법원 판사까지 몇 분이 오셨고 와 두 시간 이상 계속되는 그 집회에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급법 간 검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삐철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사하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춘천 지점장으로 있는 검찰청 지점장으로 계시는 그 분은 지금 벌써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한 300명 된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앞으로 천명이 목표래요. 내내 깜짝깜짝 놀랐어요. 검사들은 원래 신앙생활 안하는 줄 알았어요. 못한다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 전도가 뭡니까? 어두움을 쫓는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활짝 열려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헤매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이 어두워도 우리는 헤매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다음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비추어주는데 왜 그렇게 헤매요? 헤매지는 왜 헤매요? 10년 20년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왜 이제야 돌아옵니까? 답답하기도 미리부터 빛을 따라갔더라면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낭비하지 아니했을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안 오는 것보단 좋지만 그러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모시고 살면요 우리 다윗처럼 세상을 비실비실하게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다윗이 10편 18편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담도 확확 뛰어넘으면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어 왜? 우리가 어두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뭡니까?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예?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배우는 사람은 드디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 길 안 잃어버려요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이 긴장을 하셨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리 지를 땐 질러야죠 하도 답답하네요 세상 본인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여러분 이 세상 어두운 세상 바라보고 정말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가 미친데 왜 소리를 안 지르고 기가 두고 있어요 자 보세요 디시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벤츄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봉사예요 입양을 했는지 아니면 부모들이 그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지 내 그건 잘 모르지만 아들 딸 애가 다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 낯선 곳에 왔으니까 이 애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두 애를 데리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서 길을 따라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다하는 거예요 애야 여기는 철조망이 있어 조심해야 돼 이쪽 이쪽 이쪽으로 길이 돌아간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여기 길이 두 개가 나있는데 오른쪽이야 그리고 요거는 차도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세밀하게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르쳤어요 며칠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엄마가 따라가지 않아도 두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니얼이라고 하는 이 아들놈은 아주 못보는 놈이 아니에요 약간 보는 거예요 약간 보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은 약간 본다는 그게 어떻게 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런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는 먼저 앞서서 뛰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인데 이 딸애애는 게일이라고 하는 딸애애는 엄마 말을 천천히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막 또톡 못보는 완전 맹인이니까 이제는 엄마 말이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서는 자세자세하게 마음을 마음에 다 그 말을 담아서 그 말대로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두 아이가 학교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덮었습니다 두 애가 학교를 가는데 이 게일이라는 놈이 아무리 제가 약간 본다고 해도 안개가 팍 짙어있는 그 길을 무슨 제주로 따라갑니까 그러나 속수무책인 거예요 조금 가다가 보드블록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아움성에 났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누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누나 손을 콕 잡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전혀 못 보는 게일은 안개가 끼었든 햇빛이 나든 밤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애는 엄마의 말씀이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그대로만 발을 옮겨 놓으면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활짝 열려있어요 안개는 끼었지만 큰 길은 환히 열려있었어요 그러므로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자신있다 그거에 좀 본다야 본다 좀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를 안해요 뭐 설교도 그저 여러분 건성으로 다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 옥 목사 설교 잘한다 된다 오늘은 고함을 좀 치는구만 그래 재밌다 그리고는 뭐 설교 마치고 나가면 다 까먹고 예화 하나만 남아서 봉사 두 애가 있었다는데 재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이거 좀 뭐 좀 세상을 알고 똑똑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덮여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속수무처려 함부로 가다가 넘어져서 비명을 지르고 물구둥에 빠져가지고 온 옷이 엉망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제가 그런 사례를 대랍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의 등불로 간직한 사람 어둠이 그를 가리지 못합니다 자문서 3장 5절 6절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봄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린 게이리 엄마 말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인정하고 그 말을 마음의 담고 길을 걸어가니까 어두움이 그를 덮을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헤낼 필요가 없어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기를 원하면 주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을 것이요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1차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꼭 그런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생명의 환위를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절망에 빠져 죽음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드디어 빛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눈을 부시게 할 만큼 밝고 기쁘게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배는 나와 앉아있지만 삶에 지친 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간에 불꽃이 사그러들듯 살고 싶다는 의욕이 자꾸 사그러들고 힘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몸의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마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교회에 왔지만 찬송도 부를 힘이 없고 설교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온몸이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구주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바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밝게 힘있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이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은대로 이마소서하는 책을 여러분이 아시죠 안요한 목사님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것인데 이 안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두 눈을 실명하자마자 두 딸과 아내가 그 목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한동안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절망하다가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헬렌 켈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얻어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제대로 좀 걸어가야지 뺏다 하게 걸어가니까 진짜 어두움에 그냥 빠져버렸죠 눈이 없어 눈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만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천에 있는 국립결핵 요양문에 아름다운 꽃시계 동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꽃시계를 가보고 싶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기숙사에 있는 친구를 꼬셔가지고 어느 날 맑은 가을 하늘 그리고 따사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날 인천로 내려갔습니다 아 가서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사한 국가꽃들이 만발하고 그 향기가 얼마나 짙은지 이 안목사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웃기도 하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감격해하기도 하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렇게 넋이 빠져있는데 자기를 데리고 온 친구가 느닷없이 오더니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누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봤더니 벤치에 가서 자기를 앉히는데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결핵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결핵 3기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가만히 안목사 얼굴만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목사를 데리고 간 친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하시고 싶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빨리 말씀하시죠 독촉을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 사는게 그토록 즐거우세요 사는게 그토록 즐거워요 안목사는 가만히 웃기만 합니다 아까부터 저는 여기에 앉아서 선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뭐라고 할까 선생의 표정이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건 선생한테 신뢰가 될지 모릅니다만 끝내 웃음기가 떠날 줄 모르는 선생의 그 맑고 부드럽고 행복스러운 얼굴빛 아니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선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산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 것일까요 눈먼 봉사가 꽃시계 앞에서 그렇게 마냥 행복해 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끌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말을 들은 한 목사 별로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고는 나중에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하고 일어섰니까 그 절의 관자가 그러면 선생님 이름하고 주소만 저에게 좀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하고 이름하고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선생님을 본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3기 환자로서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눈먼 봉사가 그처럼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이제는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의 그 비결이 뭐요 앞을 못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비결이 뭐요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뭐 그 대답이야 간단하죠 안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하나도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희열을 안겨주었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만 맡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예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 대답을 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때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말만 가지고 예수가 세상의 빛이 다하지 말고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진정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 눈앞이 캄캄할 때 확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아 여러분 심지어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 부럽지 않냐는 멋진 생을 살 수 있을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어두움 속에서 숨이 막혀 어쩔 줄을 모르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올 것이고 그들이 빛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를 따르면 어두움에서 헤매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주는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가서 앉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태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인생의 빛이 되게 하시오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감격으로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